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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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대파 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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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른 후에 고구마 고기로 소시기로 간을 잘라요 양파 소금 제거 마요네즈 볶아내 마요네즈 마요네즈 파 청양고추 계란 청양고추 치킨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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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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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